부끄러운 많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저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람이란 것이 알 수가 없어졌고 저 혼자 별난 놈인 것 같은 불안과 공포가 엄습할 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모모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그래서 오늘은 긴 호흡의 문학 작품 준비했습니다. 일본 데카당스 문학의 대표 작가 다자이 오사무, 인간 실격입니다. 이 소설은 요조의 독백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주인공 요조는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데도 인간이라는 그 자체의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가족, 친구, 연인 이런 친밀한 관계에서조차도 어색함을 느끼고 그들과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워하죠. 그렇지만 인간 관계에 동화되기 위해서 과장된 말과 몸짓, 가면을 쓰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피곤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우리네 삶이 다 그렇지 않을까요? 인간 실격, 조금은 어둡고 우울한 면이 있지만 다자이 오사무의 문체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요조의 마음을 온전히 느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모모의 북살롱,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인간 실격 첫 번째 수기 부끄러움 많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저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동북지방의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꽤 자란 다음에야 기차를 처음 보았습니다. 정거장에 있는 육교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도 그것이 선로를 건너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 못하고 다만 그것이 정거장 구내를 외국의 놀이터처럼 복잡하고 즐겁고 세련되게 만들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라고만 믿었습니다. 그것도 꽤 오랫동안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일이 저에게는 퍽이나 세련된 놀이로 생각되었고 철도청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서도 가장 괜찮은 서비스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단순히 손님들이 선로를 건너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극히 실용적인 계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단박에 흥이 깨졌습니다. 또 어릴 적에 그림책에서 지하철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도 그것 또한 실용적인 필요 때문에 고안된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차를 타기보다는 지하에서 차를 타는 편이 별나고 재미있는 놀이니까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해서 자주 병치레를 했습니다. 자리에 누워서 요커버, 베개닛, 이불, 홀청은 정말이지 쓸데없는 장식품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것이 뜻밖에도 실용적인 물건이라는 사실을 스무살 가까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고 곧 인간의 알뜰함에 암담해지고 서글뻐졌습니다. 또 저는 배고픔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그건 제가 의식주가 넉넉한 집안에서 자랐다는 그런 시건방진 뜻이 아니고 공복이라는 감각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저는 배가 고파도 그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안 사람들이 저런 배가 고프지? 우리도 그랬거든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처럼 배고픈 때가 없지 단 콩은 어때? 카스텔라 빵도 있단다 라는 법석을 떨었기 때문에 저는 천부적인 아부정신을 발휘해서 아, 배고파! 하고 중얼거리고는 설탕에 절인 콩을 열 알 정도 입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렇지만 공복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물론 저도 꽤 잘 먹습니다. 그러나 배가 고파서 뭔가를 먹은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특별 나다고 생각되는 것 고급스럽다고 생각되는 것을 먹었습니다. 또 남의 집에 가서 대접받을 때에는 억지로라도 대개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은 우리 집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제 시골집에서는 10명 정도 되는 가족 전부가 제각기 독상을 두 줄로 마주보게 늘어놓고 밥을 먹었는데 막내인 저야 물론 제일 말썩이었죠. 식사하는 방은 어두침침했고 점심 같은 때 10명 남짓되는 가족이 그저 묵묵히 밥을 먹는 모습은 저에게 언제나 으스스한 느낌이 들게 했습니다. 게다가 시골의 고풍스러운 집안이었기 때문에 반찬도 대체로 정해져 있어서 별난 것이나 고급스러운 것은 생각도 할 수 없었죠. 그렇게 저에게는 식사 시간이 점점 더 끔찍해졌습니다. 저는 그 어두컴컴한 방의 말썩에서 추위에 덜덜 떠는 듯한 기분으로 밥알을 입으로 조금씩 조금씩 가져다가 쑤셔 넣으며 생각하곤 했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왜 하루 3시 3끼 밥을 먹는 것일까 정말 모두 엄숙한 얼굴로 먹고 있군 이것도 일종의 의식 같은 것이어서 가족이 3시 3끼의 시간을 정해놓고 어두컴컴한 방에 모여 밥상을 순서대로 놀아놓고 먹고 싶지 않아도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밥알을 씹는 것은 집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영혼들에게 기도하는 의식인 것은 아닐까 밥을 안 먹으면 죽는다는 말은 저에게는 그저 듣기 싫은 위협으로 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미신은 언제나 저에게 불안과 공포를 안겨주었죠. 인간은 먹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래서 먹고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은 저에게 난해하고 어렵고 협박 비슷하게 울리는 말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인간이 목숨을 부지한다 라는 말의 의미가 지금껏 전혀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제가 가진 행복이라는 개념과 이 세상 사람들의 행복이라는 개념이 전혀 다를지도 모른다는 불안 저는 그 불안 때문에 밤이면 밤마다 전전하고 신음하고 거의 발광할 뻔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과연 행복한 걸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정말이지 자주 참 행운해다 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은 언제나 지옥 가운데서 사는 느낌이었고 오히려 저더러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 쪽이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훨씬 더 안락해 보였습니다. 나한테는 재난 덩어리가 열 개 있는데 그 중 한 개라도 이웃 사람이 짊어지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는 충분히 치명타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일도 있습니다. 즉 알 수가 없습니다. 이웃 사람들의 괴로움의 성질과 정도라는 것이 전혀 짐작이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용적인 괴로움 그저 밥만 먹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해결되는 괴로움 그러나 그 괴로움이야말로 제일 지독한 고통이며 제가 지니고 있는 열 개의 재난 따위는 상대도 안 될 만큼 처참한 아비 지옥일지도 모릅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치고는 자살도 하지 않고 미치지도 않고 정치를 논하며 절망도 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살기 위한 투쟁을 언제나 계속 계속 하고 있다. 괴롭지 않은 게 아닐까 철저한 이기주의가 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확신하며 한 번도 자신에게 회의를 느낀 적이 없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편하겠지 하긴 인간이란 전부다 그런 거고 또 그러면 만점인 게 아닐까 모르겠다. 밤에는 푹 자고 아침에는 상쾌할까 어떤 꿈을 꿀까 길을 걸으면서 무얼 생각할까 돈 설마 그것만은 아니겠지 인간은 먹기 위해 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지만 돈 때문에 산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어.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익살이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사람이란 것이 알 수가 없어졌고 저 혼자 별난 놈인 것 같은 불안과 공포가 엄습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웃 사람하고 거의 대화를 못 나눕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저의 최후의 구애였습니다. 저는 인간을 극도로 두려워하면서도 아무래도 인간을 단념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익살이라는 가는실로 간신히 인간과 연결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겉으로는 웃는 얼굴로 하지만 속으로는 필사적인 그야말로 천번에 한 번밖에 안 되는 기회를 잡아야 하는 위기일발의 진담나는 서비스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가족에 대해서 조차도 그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또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전혀 짐작할 수가 없었고 그저 두렵고 거북해서 그 어색함을 못 이긴 나머지 일찍부터 숙달된 익살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즉 저는 어느 틈에 단 한마디도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아이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당시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따위를 보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진지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 저 혼자 언제나 기묘하게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웃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제 어린 소견의 서글픈 익살의 일종이었던 것입니다. 또 저는 가족한테 꾸중을 듣고 말대꾸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소한 꾸중은 저에게는 청천벽력 과도 같아 저를 미칠 지경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말대꾸는 커녕 그 꾸중이야말로 말하자면 만세 일개 즉 고대로부터 단일 계통을 이어온 일본인의 진리임에 틀림없다. 나한테는 그 진리를 행할 능력이 없으니 더 이상 인간과 더불어 살 수 없는 게 아닐까 라고 확신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싸움도 자기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이 남이 저에게 욕을 욕을 하면 그래 정말이야 내가 엄청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 그렇게 생각이 돼서 언제나 그 공격을 잠자코 받아들이고 속으로는 미칠 듯한 공포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야 누구든 남이 비난을 퍼붓거나 화를 낼 때 기분이 좋을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저는 화를 내는 인간의 얼굴에서 사자보다 악어보다 용보다도 더 끔찍한 동물의 본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본성을 숨기고 있다가 어떤 순간에 예컨대 소가 풀밭에서 느긋하게 잠자고 있다가 갑자기 꼬리로 배에 앉은 쇠등에를 탁 쳐서 죽이듯이 갑자기 무시무시한 정체를 노여움이라는 형태로 드러내는 모습을 보면 저는 언제나 머리털이 곤두서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 본성 또한 인간이 되는데 필요한 자격 중 하나일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저 자신에 대한 절망감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늘 인간에 대한 공포에 떨고 전율하고 또 인간으로서의 제 언동에 전혀 자신을 갖지 못하고 자신의 고뇌는 가슴속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상자에 담아두고 그 우울함과 김장감을 숨기고 또 숨긴 채 그저 천진난만한 낙천가인 척 가장하며 저는 익살스럽고 약간 별난 아이로 점차 완성되어 갔습니다. 뭐든 뭐든 상관없으니까 웃기만 만들면 된다. 그러면 인간들이 말하는 소위 삶이라는 것 그 밖에 내가 있어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을지도 몰라. 어쨌든 인간들의 눈에 거슬려서는 안 돼. 나는 무이고 바람이고 텅 비었어. 그런 생각만이 강해져서 저는 익살로 가족들을 웃겼고 또 가족보다 더 불가사이하고 무시무시한 머슴이랑 하녀들한테까지도 필사적으로 익살서비스를 했습니다. 저는 한여름에 홀겹 여름옷 안에 빨간 스웨터를 껴입고 복도를 걸어다녀서 식구들을 웃겼죠. 좀처럼 웃지 않는 큰형까지도 그런 저를 보고는 웃음을 터뜨리며 요조 그건 진짜 안 어울려 귀여워 죽겠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뭐 저도 한여름에 스웨터를 입고 다닐 만큼 그렇게 더워 추워 이렇게 날씨를 못 가리는 기인은 아닙니다. 누나의 레깅스를 팔에 끼우고 유카타 소매 밖으로 내보여 스웨터를 껴있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도 했지요. 저희 아버님은 도쿄에 볼일이 많으셨던 분이라서 우에노에 사쿠라기동에 집을 갖고 계셨고 한 달에 태반은 도쿄에 있는 그 집에서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실 때마다 가족 모두에게 또 친척 모두에게 정말 엄청나게 많은 선물들을 사들고 오셨죠. 언젠가 도쿄로 가시기 전날 밤 아버님은 아이들을 손님방에 모아놓고 이번에는 어떤 선물이 좋을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웃으며 물으시고 아이들의 대답을 일일이 수첩에 적어 넣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들을 그렇게 친밀하게 대하시는 것도 정말 드문 일은 아니었죠. 요조는 요조는 뭐가 갖고 싶지? 아버지가 물으셨을 때 저는 우물쭈물 대답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뭐가 갖고 싶지? 라고 물으면 저는 그 순간 갖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곤 했습니다. 아무래도 상관없어. 어차피 나를 즐겁게 해줄 것은 없어. 그런 생각이 꿈틀꿈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면서 남이 준 것은 아무리 제 취향에 맞아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싫은 것을 싫다고 하지도 못하고 좋아하는 것도 전혀 즐기지 못하고 그러고는 표현할 길 없는 공포에 몸부림쳤죠. 즉, 저에게는 양자태기를 하는 능력조체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뒷날 저의 소위 부끄러운 많은 생의 큰 원인이 되기도 한 성격의 하나였습니다. 제가 입을 다문 채 우물쭈물하고 있으니 아버님은 조금 불쾌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요조, 역시 책인가? 아사쿠사 절압에 있는 장난감 가게에서 아이들이 쓰고 노는데 알맞은 그런 크기의 정월 사자춤 탈을 팔고 있던데 그건 어떻니? 갖고 싶지 않으니? 갖고 싶지 않으냐라는 말을 들었다면 다 틀려버린 겁니다. 익살스러운 대답이건 뭐건 못하게 된 것이죠. 익사 꿀 노릇은 완전히 낙제네요. 책이 좋겠죠. 큰 형이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래? 아버지는 흥이 깨진 얼굴입니다. 이 무슨 실수람. 나는 아버지를 화나게 했다. 아버지의 복수는 틀림없이 끔찍할 텐데 늦기 전에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해.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생각하던 저는 살그머니 일어나 손님방에 가서 아버지가 아까 수첩을 집어넣으셨던 서랍을 열고 수첩을 꺼내 드르륵 페이지를 넘겨서는 선물 목록이 기입된 곳을 찾아내 수첩에 달린 연필에 침을 묻혀 사자춤이라고 써뒀습니다. 저는 그 사자탈이 전혀 갖고 싶지 않았습니다. 숫제에 책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버지가 그 사자탈을 저한테 사주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을 따름으로써 아버지의 기분을 좋게 해드리고 싶은 일념에 한밤중에 감히 손님방에 몰래 숨어드는 모험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저의 비상수단은 예상했던 대로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이윽고 아버지가 도쿄에서 돌아오셨을 때 어머니한테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 아사쿠사 절 앞에 있는 장난감 가게에서 이 수첩을 열어보았더니 여보, 이것 좀 보세요. 여기 사자춤이라고 쓰여있지 않아요? 이건 내 글씨가 아닌데? 하고 의아했다가 생각이 미쳤지. 아, 이것은 요조의 장난이구나. 그 녀석은 내가 물었을 때 희죽히죽 웃고만 있더니 나중에는 아무래도 사자탈이 갖고 싶어서 견딜 수 없었던 거요. 뭐니뭐니 해도 녀석은 조금 별나니까 말이요. 모른 척 해놓고는 여기에 이렇게 또박또박 써놨더라고. 그렇게 갖고 싶으면 그렇다고 하면 될 텐데. 나는 장난감 가게 앞에서 얼마나 크게 웃었더런지. 요조를 빨리 이리 오라고 해요. 저는 머슴이나 하녀들에게 서양식 방에 모아놓고 머슴 한 사람에게 되는대로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게 하고는 엉터리 곡에 맞추어서 인디언 춤을 춰보이고 모든 사람들을 웃겼습니다. 둘째 형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제 인디언 춤을 찍었고 그 사진이 현상된 것을 나중에 봤더니 제가 허리에 두른 헝검의 매듭 부분에서 작은 고추가 보였기 때문에 그것이 또 온 집안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죠. 저로서는 이 또한 뜻밖의 성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매달 신간소년 잡지를 열 권도 넘게 구독하고 있었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책을 도쿄에서 주문해서 묵묵히 읽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인기 있던 연재물인 억만진창 박사라느니 또 무슨 무슨 박사라느니 하는 존재와는 무척 친숙했습니다. 또 괴기담 무사담 만담 애도 이야기 따위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진지한 얼굴로 해서 집안 사람들을 웃기는데 소재가 부족했던 적은 없었죠. 그렇지만 학교 저는 학교에서 존경을 받을 뻔했습니다. 존경받는 개념 또한 저를 몹시 두렵게 했죠. 거의 완벽하게 사람들을 속이다가 전지전능한 어떤 사람한테 간파당해서 산산조각이 나서 죽기보다 더한 창피를 당하게 되는 것이 존경받는다는 상태에 대한 제 정의였습니다. 인간을 속여서 존경받는다 해도 누군가 한 사람은 알고 있다. 그리고 인간들도 그 사람한테서 듣게 되면 차차 속은 것을 알아차리게 되고 그때 인간들의 노여움이며 복수는 정말이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상상만 해도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 같죠. 저는 부잣집에 태어났다는 사실보다도 소위 공부를 잘해서 온 학교의 존경을 받을 뻔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몸이 약해서 자주 한 달, 두 달 또는 1년 가까이 병상에 누워서 학교를 쉬곤 했습니다. 그래도 병이 낫자마자 인력거를 타고 학교에 가서 학기말 시험을 치면 우리 반 누구보다도 소위 잘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건강이 좋을 때에도 저는 도통 공부를 하지 않았고 학교에 가도 수업시간에 만화 따위나 또 쉬는 시간에는 그것을 받은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줘 웃겼죠. 또 장문 시간에는 우스운 이야기만 써서 선생님한테 주의를 들었지만 저는 그 짓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사실은 은근히 저의 그 우스운 장난꾸러기 같은 이야기를 즐기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는 여느 때처럼 어머니와 함께 상경하는 도중에 기차 안에서 객차 통로에 있는 가래뱉는 항아리에다 오줌을 누워버린 실패담을 짐짓 슬픈 필치로 써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가 가래뱉는 통인 걸 모르고 한 짓은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다운 천진난만함을 과시하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했던 것이죠. 선생님이 틀림없이 우수실이라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직원실로 돌아가는 선생님 뒤를 살며시 쫓아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은 교실을 나서자마자 제 장문을 우리 반 아이들의 장문 속에서 골라내 읽기 시작하더니 쿡쿡 웃으시고 이윽국 교직원실에 들어가서는 다 읽으셨는지 얼굴이 벌겋게 되어 큰 소리로 웃으시며 다른 선생님한테도 금방 그것을 읽게 하셨죠. 그것을 확인하고 저는 무척 만족했습니다. 장난꾸러기 저는 소위 장난꾸러기로 보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존경받는 걸 피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성적표는 전학과 다 10점 만점이었습니다만 소행이라는 항목만은 7점이거나 6점이거나 해서 그것 또한 온 집안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죠. 그렇지만 제 본성은 장난꾸러기 같은 것하고는 도대체가 정반대일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미 저는 하녀와 머슴한테서 서글픈 일을 배웠고 순결을 잃었습니다. 어린아이한테 그런 짓을 하는 것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 가운데서도 가장 추악하고 천박하고 잔인한 범죄라고 지금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참았습니다. 그것으로 또 한 가지의 인간의 특징을 알게 됐다는 생각까지 들었고 힘없이 웃었습니다. 만일 제가 진실을 말하는 습관에 길들여져 있었다면 당당하게 그들의 범죄를 아버지 어머니한테 일러받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지 어머니 조차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에게 호소한다. 저는 그런 수단에는 조금도 기대를 걸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한테 호소해도 어머니한테 호소해도 순경한테 호소해도 정부의 호소해도 결국은 처세술에 능한 사람들의 논리에 저버리는 것이 아닐까요? 틀림없이 편파적일 게 뻔해 필경 인간에게 호소하는 것은 헌일이다. 나는 역시 아무것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참고 참고 그리고 익살꾼 노릇을 계속해 할 수밖에 없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불신을 말하고 있는 건가? 네가 언제부터 기독교인이 됐는데? 라고 저를 조소할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불신이 반드시 곧장 종교의 길로 통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조소하는 사람을 포함해 인간은 여호와건 무엇이건 생각조차 안하고 태연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제가 어렸을 적의 일입니다만 아버지가 소속하고 계셨던 어떤 정당의 고명한 분이 우리 마을에 연설하러 왔기에 저는 머슴들과 함께 극장에 갔습니다. 그곳은 만원이었습니다. 특히 이 도시에서 아버지와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의 얼굴은 전부 보였고 모두들 열렬하게 박수를 치고 계셨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청중들이 삼삼오오 뭉쳐서 한밤에 눈길을 돌아오는데 그날 밤에 연설을 마구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개중에는 아버지하고 아주 친하신 분의 목소리도 있었죠. 아버지의 개회사도 형편없었고 예의고명한 사람의 연설이라는 것이 뭐가 뭔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고 소위 아버지의 동지들이 화난 듯한 어조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 집에 들러서 객실에 들어와서는 아버지한테 오늘 밤의 연설회는 대성공이었다고 진심으로 기뻐하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 연설회 어땠어? 하고 어머니가 물으시자 머슴들까지도 아주 재미있었어요 라고 천연덕스럽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연설회만큼 재미없는 건 없어 라고 돌아오는 내내 투덜거렸는데 말이죠. 그러나 이런 것은 정말이지 하찮은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서로 속이면서 게다가 이상하게도 전혀 상처를 입지도 않고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하는 듯 정말이지 산뜻하고 깨끗하고 밝고 명랑한 불신이 인간의 삶에는 충만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저는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 따위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저도 익살로 아침부터 밤까지 인간들을 속이고 있으니까요. 저는 바른생활 교과서에 나오는 정인이 머니하는 도덕 따위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한테는 서로 속이면서 살아가는 혹은 살아갈 자신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인간이야말로 난해한 것입니다. 인간은 끝내 저한테 그 요령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터득했더라면 제가 인간을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필사적인 서비스 같은 것은 안 해도 됐을 텐데 말이죠. 인간의 삶과 대립돼서 밤이면 밤마다 지옥같은 괴로움을 맛보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즉, 제가 머슴과 하녀들의 그 가증스러운 범죄조차 아무한테도 호소하지 않았던 것은 인간에 대한 불신 때문도 아니고 또 물론 기독교적 박예주의 때문도 아니고 인간이 저 요조에게 신용이라는 껍질을 단단히 닫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조차도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면을 보이셨으니까요. 그리고 아무한테도 호소하지 못하는 저의 이 고독한 냄새를 많은 여성들이 본능적으로 맡게 된 것이 훗날 그녀들이 저의 약점을 틈타 접근하게 된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즉 저는 여성들이 보기에 사랑의 비밀을 지켜줄 사나이였다는 얘기죠.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